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망친 김길수는 도주한 지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전화 한 통이 결정적이었죠. 잡히는 순간까지 경찰을 따돌리려 했지만 결국 검거됐고 지금은 원래 있었던 서울 구치소로 옮겨졌습니다. 한 번 도주를 했었으니 형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김길수가 걸어오더니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갑니다. 부스를 나와 길을 건너고 한동안 걸어가는데 차량 한 대가 길을 막아섭니다. 김길수는 입는 힘껏 달아나고 차도 위에서 아찔한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전화를 마친 김길수는 이곳에서 경찰을 보고 황급히 달아났지만 불과 40여 미터를 도주하고 붙잡혔습니다. 비 내리는 밤에 일어난 한바탕 소동에 인근 주민은 교통사고가 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김길수는 공중전화로 지인 여성에게 전화했는데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김길수가 처음 도주해 경기 의정부시에 왔을 때 택시비를 대신 내줬습니다. 도움을 준 지인이 있어 경찰은 계획적 도주를 의심했지만 김길수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길수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잔금 1억 5천여만 원을 받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곳곳을 누빈 김길수의 도주극은 63시간 만에 끝났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